소녀시대 저희 소녀시대가 9년치 5년차인데 정말 이렇게 오랜 시간동안 한 순간도 저희 팬 여러분 소원에게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시대만 전함없이 소녀시대를 사랑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어.. 정말 정말 많이 먹기 정도로 너무 감사한 게 정말 많은데요 그동안 많은 상을 받아왔지만 매 순간 이런 감사함이 당연한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변화 없는 사랑을 주셔서 다시 한 번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또 가장 고마운 우리 멤버들 감사합니다 정말 손 꼭 잡고 같은 마음으로 매 순간 함께 해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너무너무 사랑해요 사실 소연이가 했던 말 그대로 다 같은 마음이고요 지금 멤버들도 열심히 응원을 해주고 있을 건데 다 같이 모여서 얼른 이 상을 나누고 싶고요 앞으로도 소연시대가 다양한 활동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으니까 많이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 덕분에 정말 다양한 것 같아요 앞으로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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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